훈녀생정 반에서 인기 많아지는 법 저기 내가 하이테크 펜 빌려줄까? 내 소년화 실빔 빌렸을래? 하이롱 언니둘 내가 훈녀생정 알려드림 10년도 더 된 탑골화장이니까 꾸지다고 생까면 질 그럼 고고씽 렌즈부터 끼고 시작하겠기 라떼는 새알같은 진한 저렴이 렌즈가 유행했삼 어디서 나온 근자감인지 모름 개눈 먹니 완전 안습 클클 회어니스 로션 바르면 지존 청순청순 노아린 유소량 저리가라기 근데 찾아보니까 단종이라서 그냥 하얘지는 선크림 갑오브갑 데려왔삼 이야 백만년만인데 새삼 좋아서 깜놀이기 렌즈통에 덜어져있던 잿빛 비비는 훈녀 이템이었음 양조절 그딴거 모르기 오나전 떡칠하다 남으면 거울옆에 그냥 묻히는거기 기름 잡는건 노세봄이 킹막장 아니심? 비비 바른만큼 노세봄 부어줘야 여드름과 절친되는거기 노세봄은 팩트 말고 파우더가 캡슝이지용 라떼는 팔레트가 없었기 사실 알담 섀도도 수능 끝나고 원뻘원때 처음 사봤삼 라떼칭기 모노아이즈 얼스랑 드레스코드 모르면 간첩이라뇨 이것은 토니모리 젤 알아임 붓고 다리만 잊어버려서 새로 산 경험 다들 잊지 않으십녀? 키스스 뚜껑에 양조절해줘야 우왕크 굿크 중고딩 완소템 완성이기 요거 붓은 뒷방 잘 굳는데 내용물은 은근 안 굳는당? 속눈썹 위로 두껍게 얹어서 눈꼬리는 관자놀이까지 빼고 삼각존까지 진하게 연결해야 일진온냐 화장되는고양 아유짱 앞트임 메이크업도 꼭 해주삼 가성비 마스카라는 미스와 포디였던 것 같음 내가 처음 산 마스카라는 대학생들고 키쯤이었으니까 요걸로다가 보여줄거임 옛날 눈썹템은 너무 구렸듬 억울한 듯한 진한 일자 눈썹은 훈열하면 필수인 듯 사실 본전은 풀뱅일 때가 더 많았는데 다행이라 생각함 짱구 송충이 눈썹 진화과정 보고싶은 면 위에 카드 보고삼? 눈썹 그리던 걸로 애교살까지 그려주는 거 기억나기? 열악한 환경에도 어떻게든 그렸던 과거 언니어들 대단하다 너무 무서운데? 아나 오바했삼 고치겠삼 뀨 분명히 국민 틴트 디달 있었는데 없어져서 옛날 느낌 나는 틴트로 가져왔삼 정음언야 틴트도 핵 유명했는데 추억도 끼 이런 새빨간 입줄이어야 바로 나는야 토마토지롱 햇 막 이래 옛날 거는 안쪽에만 핑크로 물들어서 캡장 웃긴데 라떼는 다 저렇게 바르다만 입술이었다는 아 물론 손가락에 묻은 틴트는 거울 옆에 또 닦아줘야 하기 쿠키 블러셔 생선으로 받았었는데 학생때 계속 그것만 썼다람쥐 라떼는 톤 맞추고 나발이고 그냥 핑크핑크가 짜세였쌤 볼 중앙에 퍽퍽 두들기면 내가 바로 뽀들 간지뇨 혼내 폴폴이기 마지막으로 옆머리 커텍까지 쳐줘야 얼굴 소멸 종결이라누 싸이에 셀카 올리고 투명 글씨로 다이어리 올릴 거니까 새로 고치면서 투덱 늘려주셈 안 그러면 절교 풍짓붕 본전을 럽실수 매장오빠 보러가야 해서 구럼 이만 옛날 올 오판는 간지킹 우주 대폭발이었는데 렐루 폭발될 줄이야 하 득콘에 단콘도 가고 지독하게 사랑했다 가끔 라이브로 추억 수다 여행 떠나고 싶으니까 동년배들 알림 설정해놓고 기다려주셈 아참 인소 각회할 거면 허락 맞고 쓰규 참고로 말하는데 남소는 안 받을 뿌임 난 비싼 여자니까 홍홍 구독 좋아요는 사랑해 댓글 퍼가요 물결하트 꼭 해줘 지금까지 퍼줘서 감자 고구마 꾸버 그럼 빠이 라떼는 이렇게 티셔츠에 외국 언니들 얼굴 하나쯤에 있어줘야 했다고 이 도학에 이름이 귀여워 이 도학이도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수수는 바로 수수는 바로 우리가 좀 더 좋아 왜 그러지 몰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